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에릭입니다. 41분부터 하겠습니다. 41, 썰튼. 썰튼이 뭐야? 썰튼이 뭐야? 그럼 왜요? 쩌드작트 슈워 슈워가 뭐야? 괜찮다? 응. 괜찮다. 확실하다 이런 말이야. 썰튼이 확실한 이런 말이야. 쇼가 괜찮음. 자, 이거 잼플 아임 썰튼 시 쇼 미 예스테데이 자, 해석해보세요. 그럼 쇼라 소 나는 확실해요. 그녀를 봤던게 내가 어제 응 그렇지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가 나를 어제 봤단게 확실하게 확실하다 이런 말이야. 42, 썰튼이 썰튼이가 뭐야? 썰튼이 확실하니까 썰튼이가 뭐야? 이거 절차 맞나? 썰튼이 썰튼이 맞구나. 확실하겠네. 그렇지 어드버그 위드아웃 데프트 데프트 D O U B T 데프트 확실하게 위드아웃이 뭐야? 데프트가 뭐야? 이것도 뭐야? P가 아니고 B다 D O U B T 데프트 의심 그러니까 의심이 없다가 확실하다 나는 쟤는 의심 없이 확실해 그런 말이야 43 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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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이 뭐야? 자전거 체인 그렇지 굳이 한국말로 뭐가 된다? 새사슬 그렇지 사슬이 되는 거야 넌 유저리 메탈 링스 콤마 링스 커넥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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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투 투 월 피티드 인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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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이 뭐야? 링 동그란 건 뭐라 하지? 보통 링이라고 해요 링은 그냥 링이라고 해요 링들 연결되어 있어요 되어 있거나 fitted? fitted가 뭐야? fit into fit into? fit into? 맞춰지다? 그렇지 그리고 끼우다 이렇게 쓰는 거야 끼워 졌어요 끼워 졌어요 one another 한 다른 쪽이야 one 그러니까 하나와 다른 하나 그래 서로서로 이렇게 된 거야 서로서로 쓰여요 테스팅? 응 테스팅은 그렇지 조이기 위해서 서포팅 뭐야? 도끼에서? 그렇지 장식 그렇지 패스틴이 그냥 패스틴에다가 int 붙이면 되나? 응 패스틴에서 ing 붙이면 돼 얘네 자, 이거 젬플 자, 이거 젬플 지는 아, 스포로티드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이야 무거운 철 사슬한테 그렇지 그렇지 행잉 행잉이 뭐야? 행 행 행 만나다? 뭐야? 행이 매달리다 이런 말이야 아, 그럼 행아웃은요? 행아웃은 네 밖에 매달리다 이런 말이야 밖에 돌아다닌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행이 뭐냐면 대롱대롱 매달리다 기분 뜻이야 네네 그러니까 행아웃은 바깥으로 대롱대롱 매달리다 내가 밖을 나돌아다니는 걸 행아웃이라고 불러 아 무슨 말이야? 느낌이 오나? 그러니까 행이 요렇게 대롱 저렇게 대롱 이제 요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웃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 아들이 구글의 메신저업 중에서 행아웃이라 있어가지고 어, 행아웃이라는 말 또 많이 써 행아웃, 행온 뭐 이런 식으로 매달려서 응 그러니까 행잉 프롬이 이제 뭐뭐로부터 매달린 거, 투 타워 투가 그냥 두 개인 거 뭐, 그러니까 T, T, O라고 되어있는데 T, O? 프롬 투? 응 프롬 투 타워스 어 탑조개 탑에 응 탑조개로부터 매달려가지고 한다 이런 말이야 자, 44 체어 체어 체어가 뭐야? 의자 굿즈업, 나은 은 피스 오 퐁이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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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위치 원 펄슨 원 펄슨 메이ит 콤마 메이ит 콤마 음 위치 위치 해지 티피컬리 어? 네? 티피컬리 타입 티피컬리 티피컬리 모라 티피컬리 메이ит 콤마 음 위치 위치 해지 티피컬리 어? 티피컬리 타입 티피컬리 모라 티와이 피아이 시 에이 엘엘엘엘와이 그니까 타입 타입 타입에서 타입피컬 타입피컬리 이래 된 거야 티와이 티피컬리 타입 티피컬리 모라 티와이 티와이 피아이 시 에이 엘엘엘와이 그니까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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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피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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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된 거야 티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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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A.L.L.Y. 자, 해석해 보세요 의자 한 조각이에요 가구에 그 위에 한 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메이가 그냥 할 수 있다 그렇지 메이가 허락이 된다 허용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 May I sit this chair?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의자에 그런 말이야 May랑 Can이랑 비슷하게 쓰지 않나? May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 May I는 해도 될까요? 이런 말이고 약간 좀 다르겠어 음 그럼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어 티피컬리가 뭐야 티피컬리? 음 전형적으로 전형적으로? 정형적으로가 무슨 말인지 알아? 거의? 그니까 보통으로 이런 말이야 그니까 의자가 뭐 딱 요런 식으로 대충 그래야 된다 정형적으로 그러니까 전부의 형태적으로 이런 말이야 응 아무튼 정형적으로 어, 백 백은 뭐야? 어, 백? 응 안, 등 등받이 이런 말이야 그리고 시스 시트가 뭐야 시트 그러니까 그 안전자리 이런 말이고 보통 네 개의 다리 그리고 가끔 가끔 팔 팔걸이 그렇지 그렇지 그니까 정형적으로 등받이나 시트는 다 갖고 있고 응 보통 다리가 네 개고 그 네 개가 아닌 경우도 가끔 쓸 수 있었거든요 보통 네 개고 응 그리고 때때로 팔걸이도 있다 이런 말이야 그니까 유주얼리 보다 좀 더 강할 걸 쓰려고 타이피컬리 썼구나 그렇지 타이피컬리는 응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에 딱 있다 이제 이거야 비슷한 말이면 베이직컬리 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벌써 유주얼리 썼으니까 음 그러니까 보통이란 말은 보통 있는데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티피컬리는 정형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다 45 총 총 치 ح ا 치 치 이 칼 향 저 칼 가마 라 카 어 카 카 카 وم す 콥 zur 록, 록, 록앤롸 록, 유즈드 포, 메이킹 라임 앤드, 베리어스 라이팅 메테리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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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크어머야 분필, 한 종류 그렇지 여기 아까 티피컬리가 타이프에서 타이피컬, 타이피컬리 타입하고 티피컬리하고 같은 뿔이다. 보통 이 종류다 그렇지 그러니까 딱 한 요런 종류다 뭐 이렇게 티피컬리가 정형적인 이런 말이 된거야 아무튼 같은 뿔이야 자 그 다음에 부드러운 하얀 돌을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그럼 부드러운 하얀 돌이 뭐가 있지 그렇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온다 이거 유즈드 포 쓰여요 메이킹 라임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라임이 뭐야 라임이 석회야 석회 석회 까루 가지고 분필을 만든다고 아까 소프트 화이트 록이 석회 돌을 꺼내가지고 깨가지고 분필을 만든다고 그리고 베리어스가 뭐 다양한 그렇지 이제 잘하네 여러 번 놓으니까 이제 하네 작는 물질 재료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기 위한 재료로 쓰인다 이런 말이야 여기 지금 오이 오링 오이